여야 모두 승부처로 보는 그래서 전체 판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곳 바로 서울입니다. 4년 전 41대8 압승했던 민주당 이번에도 지킬 수 있다. 국민의힘은 상당수 지역이 넘어왔다고 자신하는데요. 서울 최종 판세를 정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지역구 48개 중 민주당은 강서 가불, 강북 가불 등 약 30개. 국민의힘은 강남 3구 등 15개 지역을 우세 지역으로 전망했습니다. 4년 전 압승했던 민주당 수성이냐 국민의힘 탈환이라를 가리키는 한강벨트가 쥐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꼽고 있는 접전지역 동작을, 용산, 서초을, 국민의힘이 꼽은 접전지, 마포갑, 중성동을 등 대부분이 전략적 요충지 한강벨트에 포함돼 있습니다. 여야 각자의 지지층이 결집하고 서울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접전지의 상황이 상당히 상승무도에 올라탔다라고는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의 지도부들이 막말 내지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반전의 포인트를 지금 못 잡고 있다고. 차이 보수의 길집가 그리고 수도권 유권자의 균형치로서 중도청과 무당청의 적극적인 참여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류삼령 후보와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 동작 의리, 서울 승리의 바로미터라고 봅니다. 초반인지도 열세를 뒤집는 정권 심판 바람이 불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박빙 양상인 도봉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재석 국민의힘 후보와 안규령 민주당 후보, NG세대 후보가 대결하고 있는 곳. 이곳을 이기면 강북까지 바람이 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양당 모두 서울이 총선 성패를 가를 핵심 지역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주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감사합니다.